네, 안녕하십니까?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 자체가요, 감옥수가 두 감옥 아니면 세 감옥,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교통법규는 자동차 구조 원리하고 같이 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도로교통법규가 열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반 사회라든가 내지는 국사과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회 같은 것은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지만 구조 원리나 내지는 도로교통법규는 약간 전문성을 띄다 보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도로교통법규는 내용 자체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공급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현적으로 우리가 도로교통법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로교통에 관련된 법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규 자체의 내용 자체는 도로교통법을 공부하지만 또 연결된 법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또 특정범죄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공부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도로교통법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법규를 공부할 때는 법률뿐만이 아니라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라는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 공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법규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 공급방법론에서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을 공부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공부를 하는데 결국 조문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죠? 조문만 가지고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행규칙에서는 여러 가지 별표들의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보완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암기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운전지에 나오는 도로교통법규는 평이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 평이하다는 말의 의미는 일정급은 몇 가지 애워서 풀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역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양은 많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열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나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파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조문에 관련된 내용들 각 교재에 정리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도로교통법규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의 한 가지가 항상 총책에 있는 용어 파트입니다. 용어 정의 파트인데 이 용어 정의 파트는 항상 우리 시험에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 도로가 뭔지 차마가 뭔지 또 뭐 길 가장자리 구역이 뭔지 뭐 주차가 뭔지 정차가 뭔지 정확한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 봐두시고요. 두 번째는 통행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통행방법은 일반적으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방법 또 일반 우리 자동차죠. 그래서 차마 즉 자동차, 차통행방법을 오십니다. 차통행방법이고 여기는 이제 같이 자전거에 관한 것도 여러분 같이 보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행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정리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맞물려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준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잘 나오는 우리 서행이든 일시정지든 주차금지, 주정차금지, 또 어린이 보호기업 내지는 노인, 장애인 보호기업에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각종 제한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한에 관한 것들도 좀 같이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네 번째는 또 우리 도로통행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운전면허 파트죠. 운전면허 파트도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 파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운전면허는 우리 운전면허의 종류라든가요.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형면허, 또 보통 면허, 또 일반적인 우리 연습면허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 면허 종류, 또 운전면허 차종류에 가는 것들 반드시 체킹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국제 운전면허도 마찬가지 정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면허 종류도 기본이지만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이 있죠. 그래서 일종의 면허에 대한 제재 조치입니다. 그래서 제재 처분에 관한 것들이죠. 운전면허에 관련된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우리 취소 사유나 면허 정지 사유 이런 것들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이고요. 아울러서 면허가 취소가 되면 바로 면허 취득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기간 면허 딸 수 없는 결격 제한기간을 두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 정돈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허 부분도 꼭 정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일반적 법규등을 위반할 때 나오는 벌칙조항들입니다. 자, 이 벌칙조항에 관한 것도 여러분들 우리 벌칙은 형벌이라든가요. 그래서 형벌, 벌금형에 관한 것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형벌을 부과하는 문제. 그죠? 형벌 중에서는 보통 징역형이나 내지는 벌금형이 많죠. 그래서 일반 우리 징역이나 내지는 벌금형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형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죠. 과태료. 자, 또는 우리 범칙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벌칙조항에서 정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은 아니지만 비교 개념에서 우리 벌점이 있죠. 벌점도 대입적인 몇 가지는 정돈해 주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여섯 번째 또 여러분 정리학까지 교통사고에 관련된 테마입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이냐. 이 사고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자, 교통사고는 인피사고, 인명피해 사고 있고. 아울러서 물피사고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교통사고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자, 대표로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도 나오지만, 나오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 줄여서 교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체법 내용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문제예요. 자, 또 있다면 우리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 일명 인피 도주, 즉 뺑소니 사건이죠. 자, 이럴 때는 여러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 줄여서 제가 특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교통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것들도 같이 정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도로교통법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사안 중에 내용적인 문제로 보시면 용어정의 파트, 그리고 각종 통행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 그리고 운전면에 관한 파트, 그리고 벌칙,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할 것이고요. 중심은 도로교통법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우리 교통사고처의 특례법이나 내지는 특정 법률,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같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본은 저문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포인트 부분들을 여러분이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서 꼭 인지를 해 놓으셨다가, 실제 문제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화를 시키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습관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암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팀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